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프 앤 헬스 전제품 강의를 맡은 큐테이블 PD 이유경입니다. 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화면 보시니까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뭔가 조금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저 사람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메나테크를 만나신 이상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사장님들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지실 수 있고 훨씬 더 에너제틱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맡은 40분을 열심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나테크를 이 뒷시간에 강의해 주실 우리 양주영 사장님으로부터 만나게 됐고요. 다들 경험하시는 클린을 통해서 정말 좋은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 이제 현재 사업까지 하고 있는 오래된 소비자이자 사업자입니다. 메나테크 제품을 먹으면서 그리고 클린을 하면서 참 좋았던 거는요. 제품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품을 그냥 소비자로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에게 이러한 좋은 기전을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먹더라도 공부하고 알고 먹으니까 훨씬 더 저에게 효과가 2배, 3배, 10배나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이 자리에 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하나 돈 주고 사 먹는 제품, 이왕이면 우리 사장님들한테 효과 있게 그리고 알고 드시면서 나중에는 정말 영양에 대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정말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한 두 가지씩은요. 메나테크를 안 만나셨어도 식탁 위에 혹은 전자레인지 옆에 한 두 가지씩은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선물해 주시기도 했을 거고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보다 보면 저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저거 하나 정도는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결제를 해보잖아요. 6개월에 얼마? 12개월치 사는데 이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까? 먹었는데 그닥 효과도 잘 모르겠고. 여기서는 이게 좋다고 하는데 저기서는 저기 좋다고 하고. 사실은 정말 수많은 영양제들 중에서 정말 기준을 가지고 딱 이거다 하는 그런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강의는 그리고 메나테크에서 제공하는 이런 정보성 강의는요. 정말 우리 사장님들에게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정말 건강하실 수 있게 메나테크 제품을 드시건 드시지 않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어서 참 좋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영양제들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우리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주제로요. 이러한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해독주스로 유명한 서재걸이라는 의사분께서 만든 그림입니다. 건강한 몸을 뭐에 비유를 했나요? 집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이런 기둥들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좋은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 좋은 영양제들 정말 많이 있죠. 아무래도 기둥이 하나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다섯 개, 다섯 개보다는 열 개가 이 건강한 면역체계를 받쳐주기가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던 하나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혹시 당 영양소라고 보이시나요? 네. 메나테크를 처음 들으셨던 분은 아마 전혀 모르는 단어이실 거고요. 이미 메나테크에 고객이시거나 사업자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 영양소라는 것이 건강에 있어서 가장 지지 기반에 해당이 되는 가장 기초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을 할 적에도요. 당 영양소가 기반이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먹어보면 좋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나테크는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알 잘 딱 깔 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네. 그 말입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핸드폰들 다들 진동으로 다 바꿔놓으셨죠? 네. 건강기능식품도요. 먹을 수 있는 순서가 있어요. 인스타에 보다 보면은 오 이거는 새로운 것이야. 새로운 것이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오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야. 하면서 따라다니다 보면은 어느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결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가장 기본에 있는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면역 그리고 글리칸이라고 대표되는 것이 밑에 가장 기본에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장 건강이 쌓아져야 되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쌓아져야 되고 그리고 혈행 건강이 장 비타민 혈행 건강이 같은 그레이드로 같이 쌓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항산화가 필요하고요. 단백질이 필요하고 간기능이 필요하고 피부 건강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흔히들 인스타나 인터넷에서 혹은 홈쇼핑에서 여기 위에 있는 어떤 하나 이거 하나에 정말 많은 돈을 지불을 하지만 정작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채워지지 않은 채 위에 것만 한다고 하면 그게 진짜 건강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건강기능 식품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기본을 제대로 쌓고 그게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얹어서 옵션의 것들을 하나씩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서재걸이라는 의사분께서 돈 주고 또 사 먹어야 되는 영양제 네 가지를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네 가지를 맞추시는 분 하나씩 맞춰주시는 분에게 제가 예쁜 거 하나씩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서 돈 주고 또 사 먹어야 되는 영양제 네 가지 중에 나 이거 안다. 손들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실 분 계실까요? 오늘 처음 오지 않았으면 나 5회 이내로 여기에 왔다. 나 5회 이내로 여기에 왔는데 나 영양제 돈 주고 사 먹는 거 이거 있다. 10회 이내로 나 여기 왔는데 아 나 그냥 여기 고인물인데도 나 이거 안다. 나 안다. 서재걸 의사가 꼭 추천하는 네 가지. 유산균 나왔고요. 비타민 나왔고요. 코엔자인 큐텐은 딱 그렇게 딱 집어있지는 않았어요. 또. 당영양소 또 하나는요. 오메가3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돈 주고 또 사 먹어야 되는 영양소 네 가지로 꼭 이야기를 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이거 이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첫 번째 유산균 중요하다고 하고 비타민 미네랄. 근데 제대로 된 합성 말고 천연으로 된 비타민 미네랄을 함량에 맞게 꼭 먹어라. 그리고 생선 오메가3를 먹어라. 요즘 뭐 식물성 오메가3 되게 많이 있는데요. 생선 오메가3를 먹어야 내 몸에 우리 사람의 몸에 제대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세기 쇠고의 영양소인 숨어있었던 당영양소 이렇게 네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메나테크는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38가지가 있고요. 그 38가지를 오늘 모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테고리별로 아 어떠한 부분에 내가 장 쪽에 좀 관심이 있어. 그러면 장에 관련된 거는 이런 것이고 간에 내가 조금 더 좀 하고 싶어. 그럼 간에 관련된 거. 그리고 나 항산화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요. 우리 클린을 할 때 많이 쓰시는 클렌즈 패키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클렌즈 패키지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영양소들이 클린에 필요한 것들이 균형 잡히게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강의는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들을 제외하고 지금 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클렌즈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패키지 안에 당뇨양소도 들어있고 장도 들어있고 비타민 미네랄도 들어있고 혈관도 들어있고 항산화도 들어있고 그렇죠. 건강한 간식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패키지에도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균형적인 영양이 모두가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옵션으로 나는 조금 더 장 건강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나는 거기에 추가로 혈관 건강이나 눈 건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그러면 오늘 들었던 강의에다가 플러스 옵션으로 추가해서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클린을 끝났는데 혹은 난 클린을 할 생각이 없어. 그런 분들에게도 단제품도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드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당 영양소인데요. 당 영양소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엠브로토스라는 당 영양소가 있고요. 그 당 영양소 제품을, 글리칸 제품을 조금 더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이지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지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라임이나 팩진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나는 내 몸에 독소가 되게 많아 그런 분들 그리고 나는 변이 조금은 좀 더 어려워.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라이프 통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지 제품을 드시는 걸 좀 선호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메나폴, 만나폴 같은 경우는 블랙 라벨이죠. 까만색이기 때문에 가장 메나테크에서 고가의 원료가 30g 이상 들어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엠브로토스를 조금 더 효과를 업그레이드해서 먹고 싶다라는 분들 그리고 알로에 제품 정말 많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 퀄리티의 알로에 베라 제품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만나폴을 이렇게 드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 안에는요. 이 메나폴뿐만 아니라 알균산, 미역추추물 같은 해조류에서 뽑아낸 끈적끈적한 점액질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장 속에 있는 이런 노폐물들을 흡착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드시면서 변이 좋아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알로에라고 해서 김땡땡 알로에, 우리 남땡 알로에 많이 있죠. 많은 알로에 산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코스타리카의 이런 청정한 화산지대에서 가져온 알로에는 정말 우리 몸에 정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장 건강, 피부 건강, 그리고 면역에 도움이 되는 엠브로토스의 제품이고요. 저는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엠브로토스 너무 좋지만 거기에 추가로 우리 장 건강, 혈액 건강, 비타민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장 건강 중에서도요. 우리가 흔히들 말고 알고 계시는 제일 먼저 유산균 많이 떠오르시죠. 유산균은 이제 우리 패키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장 건강, 위장, 소화, 그리고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유산균을 드시고도 나 효과를 잘 모르겠어 라는 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유산균만 드셔도 너무너무 장이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 나는 유산균 가지고 조금 효과가 좀 덜한 것 같아 이런 분들 계세요. 이게 유산균이 나한테 안 맞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소장에 들어가는 유산균도 있지만요. 대장에 작용을 하는 그리고 대장에 그리고 소장에 장 점막을 딱 도움이 해주는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분이 모아놓은 게 바로 바이탈 프로밸런스라는 건데요. 요즘에 글리코바이옴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장 내 미생물들이 얼마나 장 환경에 중요한지 그래서 그 환경이 좋아야 유산균이 들어와도 그게 제대로 증식을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무리 좋은 10만원짜리 유산균을 먹어도 내장은 똑같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유산균만으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바이탈 프로밸런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오렌지하고 자몽 추출물이요. 되게 특이한 부티르산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 부티르산이 정말 장 환경 특히 대장에 바로 작용을 해서요. 장 건강을 정말 정말 탁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변비라든지 이런 세능장 증후기라든지 뭔가 아토피라든지 뭘 먹으면 바로 올라오시는 분들 있죠. 피부 속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장 건강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장 점막 건강을 위해서 바이탈 프로밸런스를 유산균만큼 유산균을 드시는 분이라면 바이탈 프로밸런스를 필수적으로 그리고 클린하기 전에 명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까봐 두려운 분들 그리고 명현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바이탈 프로밸런스를 먼저 드시고 장 케어를 먼저 하시고 클린을 하시게 되면은요. 명현이 편차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탈 프로밸런스가 우리가 숨겨져 있었지만 정말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제품이라는 거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장 점막이 건강해졌으면 들어오는 음식물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소화에 관련된 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엔자인 프로밸런스라는 효소 제품이고요. 시중에 있는 정말 많은 효소들 중이랑 비교하더라도요.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또 되는 것이 메나시라는 제품인데요.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엔자인 프로밸런스는 이미 들어온 음식물 자체가 양이 너무 많거나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거나 해가지고 소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게 엔자인 프로밸런스고요. 메나시는 소화가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가 잘 안 움직여가지고 나는 위가 잘 안 움직여서 조금만 보고 또 바로 채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채 이런 분들은 메나시를 꾸준하게 지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허브 성분들이 위를 이렇게 잘 움직여줄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메나시는 소화에도 그래서 위가 좋아져서 어깨 결림이 또 해결이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점막에도 좋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찬바람 부이잖아요. 그때 이제 점막을 또 튼튼하게 해줘서 감기를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지를 또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게 메나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소화하는 데 있어서 엔자인 가지고도 나는 소화가 다 안 돼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혈당 프로밸런스랑 같이 섞어가지고 두 개를 같이 드시게 되면은 탄수화물,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 같이 해서 두 가지 조합으로는 정말 최강이거든요. 그래서 혈당 프로밸런스는 사실은 당을 좀 낮추기 위해서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타겟으로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다이어트에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혈당 프로밸런스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되게 특이한 게요. 혈당 프로밸런스 안에 이거 메나테크 전체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혈당 프로밸런스 안에 주 원료가 바나바입 추출물이라서 이게 혈당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타회사의 바나바입 추출물이랑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저한테 무려 보시는 파트너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똑같은 바나바입 추출물인데 그거는 싸고 이거는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렇지? 해서 봤는데 사실은 바나바입 추출물 하나 가지고 이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혈당에 도움이 되는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되게 특별한 성분들이 여기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탄수화물 먹었던 거를 30%를 올리고당으로 전환시켜서 변을 잘 나오게 하고 칼로리 커팅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은 여기 혈당 프로밸런스 안에 메나자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같은 제품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제품이라는 게 메나테크의 제품을 알면 알수록 저도 정말 많이 알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언젠가 메나테크 본사에서 본사 미국에서 관계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향후 50년 동안에는 어떠한 제품과 비교를 하셔도 메나테크 제품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걸로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우리 사장님들은 정말 사업에만 집중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저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계속 계속 비교해보고 또 비교해보고 이거 좋다고 하면 또 해보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떤 걸 비교를 해보더라도 정말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 회사야 제품의 탁월함은 진짜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정말 부원료 그냥 주원료 하나가 아니라 메나테크는 부원료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쓰는 회사입니다. 부원료 하나하나가 다 제품으로 나와도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원료들인데요. 이거를 하나의 제품에다가 몽땅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미네랄은요. 정말 너무 시중에서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징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나는 비타민 미네랄을 이것저것 다른 회사에 가면은 뭐 카에디, 칼마 혹은 뭐 마그네슘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드시는 거 너무 싫다. 나는 그냥 딱 하나만 나한테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그냥 딱 하나만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에게 추천드리는 게 카탈리스트입니다. 이것은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의 모든 것이 100% 이상 다 들어있는 정말 전세계 최강의 가성비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알 제품을 먹기가 좀 그렇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먹을 때 알 제품 힘들다. 그리고 이런 좀 맛있게 먹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멀티비타 구미고요. 저렇게 짤리고 그냥 단식처럼 생겨도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식품들은 다 이제 건강 기능식품이고요. 기능성 원료 다 인증을 받은 정말 고퀄리티의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의 핵심은 지금 여기 차트에 만들어놨으니까요. 나중에 이걸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에 비타민 C 이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비타민 C 제품을 고함량으로 그리고 리포점 아시죠? 바로 몸 안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 특수공법이 된 게 리포점인데요. 이게 9월에 지금 출시 예정입니다. 리포점 비타민 C인데 거기에 엠브로토스 알로에겔 그리고 아연까지 들어있고요. 무엇보다도 맛있습니다. 맛있게 딱 뜯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 포로 정말 고함량의 비타민 C를 드실 수 있고요. 비타민 C는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많이 드셔도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비타민인데도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아침에 기력이 없으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임팩트플러스는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나는 저혈압이 있다든지 쥐가 잘난다든지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다든지 혹은 운동을 많이 하셔서 항상 다리가 저리고 등산이나 골프를 즐기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임팩트플러스가 정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전해지셔도 중간해지셔도 후해지셔도 전혀 힘들지 않게 운동에너지를 업시켜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때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임팩트플러스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혈행건강 우리 비타민 봤으니까 이제 혈행건강을 봐야 되겠죠. 혈행은요. 피 안에 들어있는 나쁜 기름은요. 좋은 기름 가지고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기름들을 씻어주는 좋은 기름의 대표적인 게 오메가3이고요. 트루쉐이프하고 오메가3는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좋은 기름 가지고 이렇게 씻어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랑 같이 드셨을 적에 효과가 있는 게 코그니테이트하고 아이서포트인데요. 어? 이게 무슨 피하고 뭐가 연관이 되어 있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요. 뇌에도 혈관이 가죠. 뇌에 가장 작은 모세혈관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작은 모세혈관 어디 있나요? 눈에 있어요. 그래서 혈행이 잘 안 돌면요. 일단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게 되고요. 머리가 멍해서 머리 쪽으로 뭔가 두통이 있거나 뭔가 인지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혈행 건강을 위해서 같이 드시면 좋은 제품들을 묶어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오메가3라는 트루쉐이프는 우리 패키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의 특장점은 사치하고요. 코니테이트 같은 경우는 뇌 건강 특히 인지력 개선이라든지 지금 전문직을 하고 계시거나 공부해야 되는 수험생들 머리가 맑아져야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실 뇌 건강 제품으로는 사실 이것도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원료로 만들어진 코니테이트 제품이고요. 뇌 건강이 여기에도 이제 코니테이트가 등장하지만 나중에 코니테이트가 또 다른 형태로 또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눈에도 그냥 루테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하잔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눈에도 당 사슬이 당 영양소가 충분하게 들어가면 눈이 촉촉해지고 눈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런 성분들 모두 다 다 함께 넣은 아이소포트 이것도 같이 드셨을 때 효과가 되게 좋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아이소포트하고 오메가3랑 같이 드셔도 좋고요. 오메가3랑 코니테이트랑 같이 드셔도 좋고요. 단품보다는 항상 오메가3나 트루쉐이프 좋은 기름은 좋은 기름들끼리 같이 드셨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업이 된다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기름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항산합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막아낼 수 있는 항산화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항산화력이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산화 영양소를 드셨을 때 이게 업이 되는 건데요.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바로 엠브로토스 AO라는 제품입니다. 메나테크 완전 초창기 제품이기도 하고요. 메나테크에서 딱 한 제품만 꼽아라 라고 했을 적에 우리 스티븐 유전트 박사님이 나는 무조건 AO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어마어마한데요. 무려 혈청 오락지수라고 해서 항산화력 지수인데요. 이게 2위 제품인 A사의 D모 제품이랑 비교해가지고요. 약 3배 이상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가격 대비 어마어마한 효과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혈관이 탄력이 떨어지는 분들 멍이 많이 있는 분들 또 나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분들 고혈압이나 이런 혈관 건강이 조금 걱정이 돼 이런 분들도 AO의 루친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AO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제품 중에서 홍삼도 오중 기능성이라고 해서 정말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홍삼의 오중 기능성 멀티비타민의 엄청난 기능성 항산의 기능성 엠브로토스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제품으로 만든 것이 바로 OSP라는 제품이거든요. OSP라는 제품은요. 29종 기능성 제품입니다. 어떤 회사든 보면 패키지로 어떤 어떤 하루에 한 패키지 여자, 우먼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회사든. 근데 그런 모든 패키지 중에서 29종 기능성은 전 세계에서 유의물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 안에 정말 필요한 우리 인간으로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저기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으로 되어있는 오메크스트를 제외하고는 29종의 기능성 제품이 단품으로 먹어도 너무 좋은 것들을 이제 모두 모아가지고 저기 다 같이 들어있는 게 OSP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항산화를 위해서 나는 가장 기본적인 거 먹고 싶다. 그러면 AU 근데 업그레이드해서 모든 기능을 나는 업그레이드해서 먹고 싶다. 그러면은 OSP 이렇게 선택을 해서 주시면 좋고요. 어떤 분이 드시면 좋냐. 이런 식고 간편하게 건강관리를 원하시는 부터 장건강, 피로감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라면은 OSP를 집중적으로 드셔주시게 되면요. 정말 엄청난 효과를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호르몬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여성 호르몬 제품을 지금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할 만큼 정말 여성 갱년기 그리고 호르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홍삼의 대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플러스는요. 홍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홍삼의 만병통치라고 불리는 물약까지 같이 들어있고요. 식물성 파이터 호르몬까지 들어있어서 특히 하체 부종이 있으셔서 나는 클린을 해도 하체 비만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이 플러스라는 제품을 집중해서 좀 드셔주시게 되면 통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생리통이 있으시거나 부종이 많이 있으신 분들에게 플러스가 제품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말이 필요 없는 저러한 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 이제 맨즈프라임 제품이고요. 선물을 누군가한테 해야 된다. 남성분 뭐 40대 이상의 남성분 누구에게라도 이 제품을 선물했을 적에 반가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건강하고 피부가 쭈글쭈글하면 좀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예뻐지고 좀 더 에너제틱하고 싶으면 피부가 광이 나고 피부에서 촉촉함이 느껴지면 훨씬 더 기분도 좋고 좋잖아요. 그래서 피부 건강을 위한 영양제들도 같이 모아봤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뷰티 콜라겐 이건 이름만으로도 이미 촉촉해지고 탄력이 있을 것 같죠.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맛있게 저분자로 콜라겐을 섭취할 수 있는 게 뷰티 콜라겐이고요. 이거는 아이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여성들도 정말 맛있게 콜라겐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되게 의외의 제품이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 코그니테이트하고 엠브로토스 이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코그니테이트에도 기능성이요. 밑에 보시면 인지질이라는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지질이 피부에 반짝반짝한 윤이 나게끔 해주는 기름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난 좀 거칠어. 피부에 광이 났으면 좋겠어. 근데 이너뷰티로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코그니테이트를 드시게 되면 자외선에서 피부 손상이 되는 요즘같이 자외선이 너무나 심하게 와서 피부가 찌글찌글해. 이런 분들은 코그니테이트를 드셨을 때 피부가 반달반달하게 윤광이 나는 피부를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많이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지 제품도 사실 알로에겔 성분 자체가 피부 건강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나 피부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난 촉촉하기도 원하고 윤광도 원하고 탄력있는 피부도 원해. 이렇게 세 가지를 드시게 된다면 피부에 집중적으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반지르르한 그런 피부를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홈케어를 하는 것도 좋고 화장품 바르는 것도 좋고 피부샷 가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집에서 우리가 먹는 이너뷰티로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건강기능식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원료이고 이거는 다 나라에서 인증한 원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드셔스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은 안됐지만 그 이상으로 좋은 원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먹었을 적에 그리고 우리가 건강간식을 먹을 적에 이왕이면은 선택을 했을 적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나베어지는요. 글리칸 젤리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엠브로토스가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은 나는 가루 형태로 먹는 게 싫어 라고 하는 어른들도 글리코 영양소를 먹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 드시면 좋은 이제 글리칸 젤리고요. 여기에는 과일 야채 분말로 그리고 과일 야채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그 성분 가지고 젤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젤라틴이 들어있거나 이런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나는 비타민을 좀 섭취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클린 중에 입을 씹는 거를 좀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독소를 좀 배출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메나베어즈 이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유산균 제품이랑 이 메나베어즈 이 두 가지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이제 메나베어즈 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파이토 클렌즈는요. 혹시 ABC 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ABC 주스를 정말 만들려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이런 수고가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그거를 그냥 한 포에 바로 타가지고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제품으로 이제 나왔고요. 되게 희한하게도 여기 안에는 우리가 하루에 권장하는 철분 하루에 권장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일부러 이제 출시를 안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철분이 난 부족해 이런 분들은 아까 임팩트 플러스도 너무 좋지만 여기에 있는 당근오렌지 파이토 클렌즈의 당근오렌지도 철분이 하루 권장량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같은 경우도요. 여기 비트베리 안에도 하루 권장량만큼의 비타민C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 음료를 접할 때 탄산이나 주스로 접하는 게 아니라 당뇨 없고 인공 감미료 없고 천연의 과일 야채로 만들어진 파이토 클렌즈로 음료를 접할 수 있게 된다라면요. 저희 아들 지금 10살인데 아직도 탄산을 먹지 않거든요. 왜냐면 파이토 클렌즈로 처음 음료수를 이제 길들여줬기 때문에 이런 나쁘고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맛을 참 길들이는 데 너무 좋고요.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으로 같이 드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트라든지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파이토 클렌즈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씹는 거 해결이 안 돼서 씹는 거 안 돼가지고 막 씹었다 뱉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단백질 바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나츠 단백질 바는요. 정말 통곡물 씨앗 그리고 단백질도 같이 들어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양 간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클린을 하시거나 아니면 클린 아니더라도 내가 입이 심심한데 물이 없어서 단백질 바 이거 하나로도 정말 많이 좀 도움이 되고요. 글리코 카페라는 아메리카노 제품이랑 같이 드셨을 적에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경험을 못 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는 차하고 음료 커피의 종류인데요. 메나티라는 제품은 루이보스가 기본으로 되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냐 짠 거 많이 드시는 분들 그래서 나는 짠 거 먹으면 몸이 부어 다리가 땡땡 부어 라면 먹었더니 얼굴이 부어 이러면 카페인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밤에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수분이 나는 맹물 먹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은 항상 뭐 타서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이제 뭐 이런 차 종류는 인효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먹으면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서 사실은 별로 좋지가 않은데 루이보스 차 같은 경우는 수분이 빠지지 않으면서 내 몸에 수분을 충전시켜주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수분 보충을 위해서 단 한 가지의 차를 꼽는다 라고 하면 메나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짠 음식 드시고 난 밤에 드셔보세요. 그 다음날 무기가 이렇게 싹 빠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흔히들 굽기에 좋다라고 하는 호박 옥수수수염 레몬 레몬밤 히비스커스 생강 알로에 베라겔까지 저 작은 제품만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믿고 저 차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는 커피인데요. 커피의 단점이 하나 있죠. 한 포 뜯으면 한 박스 뜯으면 사라지는 게 특징이잖아요. 글리코 카페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수분이 빠지지 않는 아메리카노 커피고요. 조금 특이한 것은 생두를 저온 로스팅을 해서 했기 때문에 탄내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커피로 세팅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고소하냐. 고소한 건 그 안에 코코넛 오일이 있어요. 우리 이제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보면 기름이 떠 있어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다 코코넛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방탄커피 드실 적에도 이 제품에다가 그냥 버터만 넣어서 해서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이 자체가 굉장히 잘 블렌딩이 되어 있는 이런 글리코 카페이고요. 나는 그래도 쓴 거는 못 먹겠다. 나는 좀 달달한 거 먹고 싶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믹스커피마저도 건강하게 나오는 게 메나테크입니다. 그래서 차가버섯이라는 굉장히 건강에 좋은 그러한 제품을 같이 넣어서요. 믹스커피인데도 세 잔 드셨을 적에 항산화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든 게 바로 저 차가버프 카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나알로에 제품은요. 메나테크의 완전 초창기 제품이고 지금까지 이어온 제품인데요. 메나테크가 알로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알로에에 농축으로 이러한 음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쬐끔한데요. 이거 하나가 30회로 이렇게 희석시켜서 먹을 수 있을 만큼 고농축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화가 좀 안 돼서 나는 조금 빠르게 소화를 원한다. 혹은 나는 음료 하나를 먹더라도 진짜 건강한 알로에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알로에를 원한다. 라는 분들에게는 메나알로에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렇게 전체 제품을 이렇게 한번 싹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제 다시 보니 당뇽량소에 엠브로투스 알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지랑 메나폴 OSP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장 건강에도 GI 프로밸런스 유산균만이 있는 게 아니라 장애 대장애 도움이 되는 바이탈 엔자인 메나시 혈당 프로밸런스 다양한 제품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서 좀 느낌적인 느낌이 오죠.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요. OSP라는 제품인데요. 저 제품은 정말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클린을 하시는 분들이 업그레이드로 나는 이것저것 다 따지기 싫고 다양하게 두루두루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라는 분들에게는 우리 패키지에다가 OSP 제품이 추가가 된다면 정말 효과적인 클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건강식품을 추천을 해야 되겠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1번은 우리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뇽량소예요. 네. 그래서 엠브로토스랑 메나폴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요. 그 위에 장건강 하면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되는 게 GI 바이탈 엔자인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하면 카탈리스트 임팩트 플러스 그리고 혈행건강 하면 오메가3 이렇게 트루 쉐이프 이렇게 이제 항산화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는 AO 그렇죠? 단백질 하면 생각나는 게 여기서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 그렇죠? 오소리나고 단백질이고요. 기능성 난 눈이야 그러면 아이소포트 그리고 뇌야 피부야 이러면 코그니테이트 이렇게 기능성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간기능에는 트루 퓨어 피부 건강에는 의외로 비지콜라겟만 있는 게 아니라 코그니테이트와 EG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내가 이걸 한번 먹어봤어 그러면 어느 정도 채워졌기 때문에 장건강과 비타민 혈행건강 채우고 그 위에 항산화 단백질 기능성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얹어가는 그 순서를 따라가시면 진짜 건강하고 돈벌이지 않게 제품을 좀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아예 그냥 추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준비한 건데요. 장이 약한 분들에게는요. 유산균과 바이탈 프로밸런스가 세트입니다. 세트 이거 드시고도 어 나는 좀 여유자금이 있어 그러면은 추가로 엔자임 EG 라이프 메나풀 이런 순서로 앞에 있는 순서대로가 필수고요. 그 뒤에는 나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하면 추가로 드시면 되는 거고요.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AO가 필수고요. 추가로 드신다라면은 이렇게 파이토클렌즈 트루피어 이렇게 추가로 드시면 좋고요. 나는 유지어터야. 다이어트는 끝났는데 유지어터야.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 그러면은 트루플레니시하고 카탈리스트 이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피를 깨끗하게 해야 돼. 이런 분들에게는 오메가3 임팩트 플러스도 피를 잘 둘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혈륜순환계에 도움이 되고요. AO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가지고 드시면 되고요. 이거 드시다가 좋아서 다음 걸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양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혹은 아이가 운동을 한다. 그런 분들에게는 임팩트 플러스가 우선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오소린 거기에 추가로 OSP 추가로 플래니시 이런 식으로 순으로 추가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열공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1번은 코그니테이트 그 다음에 눈이 맑아야 되니까 아이소포트 그 다음에 오메가3 임팩트 플러스 이 순서로 추천을 해주면 좋고요. 난 다 모르겠고 뭐든 하나는 먹어야 되겠다.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보니 뭐든 하나는 먹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에게 딱 하나를 권하자면 카탈리스트 비타민, 미네라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엠브로토스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딱 하나 먹어야 되겠다. 그럼 먹을까요? OSP 맞아요. 나는 네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는 안 먹어본 거 없이 다 먹어봤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머리 들으면 좋을까요? 엠브로토스예요. 여기는 메나테크에선 밖에 없기 때문에 엠브로토스 이지와 메나폴이라는 정말 특별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영양소들이 많이 있어요. 시중에도 정말 많이 있고요. 하지만 고민하지 않고 딱 하나의 브랜드를 꼽자라면 저는 10년간의 소비자 생활과 사업자 생활을 통해서 어떤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메나테크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착을 하신다라면 정말 현명하고요. 돈 아낄 수 있고 정말 딴 데서 여기 가서 좋다라고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효과 없어서 그냥 버리고 저도 많이 버려봤거든요. 남편이 사다 준 거 효과 없네 버리고 안 먹고 근데 메나테크 제품은 어때요? 뜯으면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돌아서면 카드값이 올라오는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어디 안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장님도 몸으로 가고 우리 사장님도 얼굴로 가고요. 10년 젊어지고 20년 젊어지시고 아마 지금 메나테크 처음 만나셨다라면요. 지금 얼굴이 가장 나이가 든 얼굴이실 거예요. 앞으로가 더 건강해지실 거고요. 앞으로가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거 정말 믿으시고요. 향후 50년 동안에는 타 제품하고 비교하지 않으셔도 정말 괜찮을 만큼 좋은 제품 만나셨으니까 이 좋은 인연을 가지고 건강해지시고 다음 시간에 있는 우리 사업소년까지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